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에서 투표함 대신에 비닐봉지라든지 그리고 소쿠리라든지 쇼핑백 같은 것이 등장해서 정말 이게 2020년도 대한민국 선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라고 기표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나눠줘서 더욱더 부정선거 의혹까지 겹쳐지면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주 분노폭발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4.15 총선 등과 관련해서 몇 차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이겨야만 그래서 그동안에 부정선거 의혹도 규명을 하고 또 문재인 정권의 적표에 대해서도 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월 9일에는 모든 사람이 나가서 투표를 하자 하는 운동이 글쎄게 불고 있습니다. 3월 9일에는 반드시 투표를 해서 투표로 심판을 하자 권력을 뺏어와야지만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규명하고 지난 시절에 잘못된 것을 규명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유수업 포럼 시민단체가 오늘 주민주권을 유린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만행을 규탄한다 하는 성명을 발표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투표장의 국민은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최종 최고기관인 주권적 국민단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구도 주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선관위는 주권 행사가 순조롭게 되도록 도우기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는 공산독재자처럼 공직선거법을 유린하면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변호는 바코드의 행태로 표시하여야 하고 바코드라는 것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위는 QR코드도 바코드의 하나라고 억지를 쓰면서 막무가내로 QR코드 인쇄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제157조 2항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는 싸인 날인 날에 투표관리관 개인의 도장을 날인해서 교부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인은 날인하지 말고 이세된 인형으로 대신하도록 위법한 규칙을 만들어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놀랍게도 중앙선거관위는 지난 번 4.15 총선에서 상당수의 중국인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위는 근본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전히 중국인의 투표사무원 위촉을 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선거관리에 관한 컴퓨터 용역 전부를 중국 업체에 맡겠다고 하는 인터넷 자료까지 나오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중국인이나 중국 업체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가 아님으로 이러한 처사는 분명히 위법하다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투표사무원은 그 성명을 사전에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8년에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중국인 중국 업체가 투표사물을 처리케 하는 것은 계획적 반영행위가 아니겠느냐라고 자유소 포럼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법 제151조 2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두 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곳에 별도로 보관하였고 또 168조에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과 그 자물쇠를 봉쇄, 봉인하고 열쇠도 봉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물쇠도 없는 비닐봉지 또는 종이박스 등에 보관하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무총리라는 자까지 나서서 비닐봉지에 투표지를 넣는 장면을 방영하였는데도 이것도 공동 범행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라도 투표권은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관인은 지난 2월 16일 제155조 제6항에 선거일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하도록 위헌 규정을 제정하도록 우겼다는 겁니다. 투표권은 이러한 조항 따위로 제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확진자라도 아무 때나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3조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창관인 그리고 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그리고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소득을 핑계로 신원 미상자,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알려지지 않는 사람 다수가 투표소에 출입하였다고 합니다. 헌법이 정한 직접 비밀투표의 원칙도 어기고 다수 인원이 투표자로부터 기표한 투표용지를 받아서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투표장비를 일본 후보 소속 당의 색깔로 비치하기도 했고 부정선거 감시를 위하여 애쓰는 애국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망동도 자행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후보에게 기표되어 있는 투표지가 우편봉투 속에서 발견되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실수로 보겠는가? 실수로 보겠는가? 참관인들이 올린 인터넷 보고에 의하면 사전투표수가 참관인이 개인적으로 센 수보다 상당히 많다고도 합니다. 인터넷에는 생뚱맞게도 빅데이트상 이재명이 승리한다는 이상한 자료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15 총선에 관한 12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에서 중앙선관위는 선거임명부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선거임명부가 들어있는 중앙선관위 서버 자체를 교체해버렸습니다. 대법원은 6개월 내에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등해져 있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지금까지도 선거법 위반 관련된 사안, 선거법에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임 중앙선관위원장 등 대장동 50억 클럽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전임 중앙선관위원장은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현재는 노정희, 노정희 전 대법관입니다. 노정희 전 대법관은 투표, 사전투표하는 날에는 토요일이라서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난리가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도 하지 않았다. 너무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자용되고 있다는 데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배춘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경로로 검표장에 출현하였는지 상상도 되지 않는 회귀한 투표지도 단순한 사고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난번 투표에서 나왔던 건데 이건 검증결차 과정에 있는데 이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이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자료들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허다한 이상 징후가 모두 다 우연한 실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전쟁터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쟁터 같은 상황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소총을 들고 나와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한 발까지 쏘는 안간힘을 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선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자유수업포럼은 지적을 하면서 국힘당과 육천일 후보, 윤석열 후보는 자유대안을 위한 전쟁을 자원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없다는 따위의 안일한 말은 하지 말고 자유대안을 위하여 심신을 다 바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수업포럼은 적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고 이 전쟁을 이깁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월 9일 본투표 날 빠짐없이 투표합시다. 사전투표와 개표를 더 이상 조작하지 못하도록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철저히 감시합시다. 임전무태필성 2022년 3월 7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자유수업포럼 상임 대표 부상진 자유수업포럼에서 이번 선거는 바로 전쟁이다. 이렇게 규명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전쟁에서 임전무태다. 그리고 3월 9일 날 본투표에서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해서 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고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면 정권을 교체를 하고 난 뒤에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졌던 온갖 불법과 의혹과 이런 게이트를 하나 둘씩 심판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저들이 무슨 핑계를 대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 걱정했다 하더라도 나와서 투표를 하고 그래서 우리 체제를 지키는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이 이 성명서의 핵심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